네, 여기는 벽지가 조금 알록달록해서 그렇지 되게 신축급 깔끔한 건물입니다 신림역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되게 깔끔하고 지상층이고 가격은 1000에 40입니다 1000에 40으로도 추천하고요 1000에 40으로 이것보다 넓은 방을 이쪽 동네에서 찾을 수는 있지만 신축급으로는 어렵습니다 연식이 다 한 7,8년, 10년 정도 돼야 좀 넓은 집이 있고 10년 이상 돼야 있고 이거는 얼마 안 됐어요 딱 봐도 그렇게 보이죠?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 1000에 40으로도 강력 추천하고요 신발장이 넓지는 않지만 길게 쭉 있습니다 길게 길게 쭉 있어서 1000에 40으로도 강력 추천하고요 2000에 30도 가능합니다 1000에 40으로는 여기 위치 생각하면 A급이고요 2000에 30이면 A급급입니다 이쪽 동네에서 여기서 이렇게 가 3m 20입니다 3m 20이고 여기서 이렇게 가 3m입니다 3m 20이 3m 그러면 신대방역에서도 3m 3m 신축급의 3m 3m 하면 넓은 방이거든요 그럼 여기 신림역에서 이 정도면 아주 괜찮습니다 신림역 특히 5번 6번 줄급 패션문화의 거리랑 롯데백화점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1000에 40으로도 강추하고요 2000에 30으로는 아주 땡큐인 그런 방입니다 관리비 6만은 비어있으니까 이사는 아무때나 가능합니다 아주 좋은 방입니다 저희까지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